많은 선수들이 이 아령을 가지고 할 때 들고 샤드 복싱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팁은 이 아령을 가지고 우리 복싱에 있어서 제일 기본인 앞손 잽, 뒷손 스트레이트 내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것인데요. 이건 제가 선수 시절에 매일 밤마다 했던 것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앞손 잽입니다. 5개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0개 쉬지 않고 100개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3세트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앞손 잽을 한 번씩 한 번씩 굽은 동작이었다면 이번 잽은 연결 잽입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올 때 한 번 손은 앞손 잽은 두 번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갈 때 나오고 뒤로 백스텝 했을 때 또 나오는 것입니다. 10개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0개를 3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손 스트레이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잡으시고 5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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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한 스텝에 하나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개, 연속에서 100개입니다. 하시고 쉬었다가 또 하시고 이렇게 3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스피드와 손이 나갔을 때의 파워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